안녕하세요. 판례원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4년 2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건강보험공단과 공제후 기황증 사건입니다. 성범일은 2022년 12월 16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2다. 262-209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소례배상 소송이고요.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고 피고는 보험회사입니다. 파기환송된 사건이죠. 한번 내용을 보시죠. 이 사건은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손해액에 관한 문제입니다.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377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. 그리고 노동윤력 상신료는 28.5% 그리고 기황증 기호전은 80%입니다. 기황증이라는 것은 사고 이전에 원고가 어떠한 아픈 게 있었어. 그래서 허리가 원래 아팠던 사람이 사고로 허리가 더 아프게 된 경우 그러면 원래 아팠던 것은 사고로 인한 아픈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원래 아픈 것은 어느 정도 치료비에 들어가 있느냐. 이게 기황증 기호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에게 배상할 문제는 아니에요. 기황증 기호도는. 이거는 원래 갖고 있던 이 사람의 어떤 병, 그런 어떤 문제. 이것은 가해자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손해에서 제외하게 됩니다. 그리고 향후 치료비 3개월. 3개월에서 월 100만원의 향후 치료가 발생할 거다라고 해서 손해를 인정을 했어요. 그리고 기황 치료비로 원고가 5,900만원을 이미 썼어요. 썼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 2,800만원을 지급을 했죠. 그래서 그리고 보험사는 피고죠. 보험사는 원고에게 270만원을 지급을 한 거죠. 그리고 너무 적다. 나는 지금 5,900만원 정도 썼는데 이거를 270만원 안 주냐 이러면서 소송을 한 거고 그랬더니 아 네가 치료한 게 너의 손해에는 한 3,700만원 정도 보인다라고 본 거죠. 그래서 원고가 보험사는 소재병사는 청구를 하니까 원심은 기황 치료비 8,700만원. 즉 아까 원고가 5,900만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사는 2,800만원 부분 때문에 총 8,70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어갔죠. 이 치료비가 들어갔다니 그 중에서 기황, 아까 말한 기황 80% 이 중에 80%는 이 사건,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니까 그걸 빼버린 거예요. 그걸 빼고 1,700만원만 손해가 난 거다. 손해가 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 보험금 2,800만원을 뺀 뺀 그 다음에 기지급 보험금 270만원 이걸로 뺀 다 빼니까 남는 게 없다 이거죠. 너는 지금 손해가 없다. 손해가 없어서 역원. 그래서 원고청구 기각을 한 거죠. 결국 이 사건, 기왕 치료비, 기왕증 치료비 중에 기왕증 기여도를 공지한 후에 건강보험급여를 공지할 것이냐 아니면 총 7일 후에서 건강보험급여를 공지한 다음에 기왕증 기여도만큼 공지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2021년 3월 18일 날 대법원이 2018-287-935 전원합의제 판결에서 피해자의 총 피해액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지급액을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공지할 거냐 그러면 금액이 적어져요. 공지한 다음에 과실상계할 거냐 금액이 더 많아지죠. 여기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서 기존 판례를 바꿔가지고 공지 후 과실상계하는 걸로 바꿨어요. 그래서 피해자가 좀 더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손해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경우에도 공단지급액을 먼저 공지한 다음에 기왕증 가입을 할 거냐 아니면 기왕증 기여도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공단지급액을 뺄 거냐 이게 문제된 거예요. 대법원은 여기서도 기왕증 기여도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공단 부담금을 빼라. 결국은 기왕증 기여도 80%를 공지한 1180만원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피구가 기지급한 금액이 2700만원이므로 최종적으로는 906만원을 보험사가 더 지급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죠. 그러니까 원심은 0원이었는데 보험사는 대법원은 906만원을 줘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죠. 이유는 기왕증 기여도를 먼저 적용할 거냐 후에 적용할 거냐의 문제였어요. 즉 각종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먼저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과시상계라든지 기왕증 기여도를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게 맞다라는 게 대법원 8년이죠. 공개 숙제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커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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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